2월 6일 우리 카나리아바이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자 주식은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 거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나리아바이오 대응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이 물량들을 이 세력놈들이 의도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차액 실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지금 구간이 정말 중요하고 이 구간을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죽여주면서 세력들이 바닥 형성을 해놨고 지금이 깨지지 않는 바닥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구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열리자마자 세력들이 윗고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를 했고 바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려고 주가 흔들기에 돌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늘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무지성으로만 말하는 유튜버가 아니고 정확한 대응 전략 그리고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우리 소통방님들에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하락 연출이 된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수익 조금이라도 더 챙겨 드리려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에 계신 우리 주주님들만 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하나 챙겨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영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시고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이 오레고보마업 중단으로 인한 연일 하한가 그리고 개인들의 페닉슬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내려왔지만 지금 바닥 형성을 잘했고 조금의 이슈라도 나와주기만 한다면 다시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주말간에 계속 강조를 드렸고 이 월요일 장중에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을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일요일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월요일 10초가에 무조건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막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 진입을 한 만큼 현재까지는 약수익이신 상황이지만 앞으로 나올 이 재료들 그리고 임상 3상의 재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수익 조금이라도 더 보시고 싶은 분들 지금 이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니까 나중에 정말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또 다른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대응의 영역에 다다랐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바닥이 잡히려면 거래량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목요일까지 거래량을 죽이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반등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자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지난 고점에서 물린 이 악성 매물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 번에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악성 매물대들을 다 털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어차피 다시 올리면서 그동안의 물량들을 이 윗고리로 소화하고 다시 한 번 급등을 만들어 낼 거예요 이미 지금 바닥은 잡힌 상태고 이거 정말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대응해야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형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답답하신 상태일 거예요 이 바이오 제약주는요 종목 특성상 임상이 실패 혹은 중단을 받으면 주가는 무조건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이거에 대한 이 불안감만 해소가 되면 주가는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임상 3상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만 나와도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무조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렸죠? 1월 15일 월요일에 카나라고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제가 무료로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이럴 때예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좀 보내셨으면 제가 지난 1월 15일 월요일에 이 5,500원 이상에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현 위치에서 우선은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과대낙폭 자리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때 바닥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저한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저가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집도 끝내드렸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실 때 이럴 때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좀 있고 현 과대낙폭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오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매수타점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 다음 반등 위치 또한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타점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는 수고만 해주시면 제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이 강한 시세분출 자리가 연출되면 제가 이 시세분출 자리 최고점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한익 대표가 사임하기 전까지 사이트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신 회원님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때 왜 사이트가 중단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세력들이 이 공포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다 털어내게 만들고 그 물량을 받아 먹으려고 일부러 사이트까지 중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공포 구간의 최저점, 바닥 구간인데 세력들이 지금 이 물량들을 다 먹으려고 독하게 털어낼 거예요 근데 혼자 감당하면서 할 자신이 있는지 제가 먼저 되려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주식, 특히 이 바이오 제약주는 절대 혼자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정말 망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가 있죠? 이 임상 3상 재도전에 대한 자금이 없어서 메이저 제약사에 이 오레고 보막 판권을 넘겨줄 거고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 오레고 보막의 매출 5%에서 10%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개인 분들이나 당연하게 외부 뉴스에는 안 알려질 거예요 그렇게 3상에 성공했다는 기사만 나오면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성공은 누가 했죠? 메이저 제약사가 한 거죠 카나리아 바이오는 매출의 꼴랑 10% 정도만 받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다시 훅 빠질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런 종목이고 세력들이 다 털어먹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 안 알려진 정보들까지 제가 다 입수해서 자료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살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정확한 카나리아 바이오의 매매 타점 받아가셔야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상승 국면이 연출돼서 이 매도가를 잡을 때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최고인 재료 오레고 봄합이 소멸되는 구간 이 소멸되는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이 기관과 외인들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어디에서 끝나는지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꼼꼼하고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수익 300%로 마감 지으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수익 300%로 마감 지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이 단기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놓치지 말자고요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나가는 이 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에 번호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히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